대구시는 오늘 오후 3시에 엑스코에서 신년유자 일을 했습니다. 그 신년유자에 참여해서 대구 미래 50년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성 8기 출범일에 1년 6개월 동안 대구시 공무원들은 합심해서 대구 미래 50년 사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해 말로 대구 미래 50년 사업의 기본 틀은 전부 다 갖췄습니다. 금년부터는 대구 미래 50년 사업의 기본 틀은 전부에서 내용물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채우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시민 250만 명이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대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